아 그런 사람들이 사는데가 여기 LA 산타모니카 예 그런 사람들 역, 여피족이란다. 여피족 그런 사람들이 결혼을 해도 애를 안낳고 항상 청춘처럼 사는거예요 이혼일 때도 아 이제 사랑이 없으니까 그만 헤어지자 그래 헤어지자 서로 하세요 상당히 진보적이죠 정직한 거 알죠 다른 모습이 좀 더 있어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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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완전 채워놔야지 아까는 채워야지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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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